이제 요거 보고 집에 가면서 까진거 그런 막 이렇게 유리창이라든가 막 이렇게 그거 열심히 쳐다보게 되거든요 어 이거 괜찮다 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방패 따라해봐야지 뭐 그니까 막 여러 군데 치는게 아니고 한 군데서부터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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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놓고 가고 해놓고 가고 해놓고 그런식으로 가시는거에요 급하게 밥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집에서도 가능하니까